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수여에 대해서 복습 좀 해보셨나요?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생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강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생경하고 새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 과정에 있을 때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반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강한 의지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70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이 있어요 공급에 대한 내용도요 공급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공급이라는 것도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요 욕구를 그러니까 얘도 수여랑 마찬가지로요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은 있어도 실제로 그게 그만큼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나중에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건설사가 2024년도 있죠 2023년도를 앞두고 내년도 공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겠죠 많이 팔면 좋은데 시장상에 맞춰서 한 천 채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내년도 들어갔더니 시장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그거보다 못한 양만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고 예상으로 시장 경기가 더 좋으면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비자나 생산자나 일단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공급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23년을 들어갔는데 시장 경기 상황에 따라 실제로 공급된 물량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급은요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건설업체도 아닌데 내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 이미 공급한 실적도 있고 그만큼의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돼 있었을 때 아 이 사람이 공급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급도 유량 개념이란 얘기죠 자 우리 유량에 대해서 배우셨죠 유량이라는 건요 수량의 흐름을 나타날 때 역시 공급도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년 사이에 주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호를 공급을 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란 얘기죠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한 9,7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한 번에 공급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물량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과 공급곡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거기도 공급량이 있고 공급결정요인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되어 있죠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이게 이제 공급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함수라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공급결정요인에 보면 당해제화의 가격 그 다음에 기술수준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 이런 애들이 변수예요 즉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량이 종속변수 여기 있는 얘네들이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공법상의 규제나 조세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얘가 변한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네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통상 공급 쪽에서는요 해당 재화를 뭐를 많이 쓰냐면 주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건축기술의 변화가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산요소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가령 예들어서 노동을 만약에 사용했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겠죠 그렇죠? 돈을 우리가 빌려와서 즉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얘네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71페이지에 가시면 공급 곡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방해제와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을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있는 변수들이 모두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에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부여한 거예요 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을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일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그려져 있을 때 그렇죠? 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렇죠?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돼요 수요 곡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하향하지만 얘는 이래서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래서 이거 공급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7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문 A 나와 있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평 또는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뒤에 탄력성 할 때 배우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B번을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거 돼 있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7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지문 4번에 공급 법칙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표시하는 것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을 표현하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얼굴 표정은 안 보이지만 그거를 또 기억을 안 난다라는 이런 또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개별 공급이 있겠죠 그러면 이미 이렇게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천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개별 공급자 A는요 천원이라는 가격에 3개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공급 A의 공급 곡선이 되겠고요 B는 5개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B의 개별 공급 곡선이겠죠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건요 개별 공급에 대한 거를 다 합한 거죠 두 개를 그래서 다 합하면 여덟 개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수평으로 더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별표 하셔야 되죠 다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한번 생각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공급량의 변화라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애들은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량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나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얘네가 변해요 근데 이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만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러면 가격 말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격을 우리가 쓰고요 여기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요인을 일정하다가 가정할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 법칙에서 이렇게 양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 때 그리고 여기 지금 공급량이 변했단 말이죠 변한 건 오로지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표시한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선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요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급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변화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가 있었을까 기술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이 변할 수도 있죠 정부의 규제가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아닌 애들에 의해서도 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애들에서 공급량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지금 표시한 공급량의 변화처럼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를 주지 못했을 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새로 하나씩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아닌 다른 애들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별하시겠나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공급량이 변화된 걸 나타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 공급의 변화예요 그래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을 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공급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의 요건은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것을 별표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또 하나 7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디귿을 가게 되면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이 있죠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수요는 증가해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런데 공급은 감소해요 오르고 난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수요는 감소해요 내일이면 또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예상이 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하단을 가게 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이렇게 보셨을 때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공급은 공간의 공급이고 위치의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중성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적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라면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 걸리는 기간하고 부동산을 건축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부동산 공급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크지 못할 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 공급의 형태를 띄죠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공급자에는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산 공급이라는 거는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다 공급은 아니고요 팔려고 내놓은 걸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존 주택을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도 다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공급량은요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공급하진 않아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갔을 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고요 경제적 공급 곡선이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요 부증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공급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증성의 원리가 있어서 물리적 공급은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면적이 천평방킬로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양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경제적 공급을 나타날 때는요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울기를 우리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얘는 이것 때문에 수직선으로 나타나고요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네를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지만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부증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전체 토지의 양은 100이에요 그러면 임지로 한 70% 쓰고요 그 다음에 농지로 한 20% 쓰고요 그 다음에 택지로 한 10% 쓴다고 했을 때 이때 만약에 택지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의 일부로 택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양 자체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한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또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은요 단기보다는 또 장기에 경제적 공급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래서 단기는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장기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나타나는 형태 시간이 많이 줄수록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의 증가는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단기가 조금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장기가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다 근데 야 이게 뭐 그림까지 해야 돼 지금 그림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아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경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학창실에 들으시고 오래간만에 접하시게 되면은 용어가 다 생경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5페이지에 보시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별표는 또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고 돼 있을 때 균형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균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균형이란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더라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균형의 결정에 보면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고요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상태가 균형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얘가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경제 논리상에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왜 이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냐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 가격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공급자가 만약에 이만큼의 양을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면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최소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 정도는 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장사하신 분들이 이거 저기 본전에 파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본전 안에는 정상적인 이윤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받으면 초과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될 게 800원인데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800원 받으면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00원에 결정이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면적만큼 추가되는 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도 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자기는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 가격 수준에서는 다 만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외부에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래 이 균형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나 임대료가 그래서 이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1,200원에서 1,190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대신에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제는 반대로 줄어들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거꾸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돼요 이거를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은요 이제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서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800원에서 81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량이 늘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과정에서 그래프 되게 복잡하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물량이 적으면은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겨울에 김장철이 됐을 때 많은 주부들이 배추를 구매해야 되는데 배추가 흉작여서 배추가 나오는 물량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건 100포기인데 50포기밖에 공급이 안 돼 있으면 원래는 포기당 1000원에 팔았던 것들이 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추 수요가 많구나 라고 해서 배추를 많이 재배했더니 그 다음번에는 배추가 500포기가 필요한데 한 1000포기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배추를 많이 공급한 배추를 계속 저장 보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식에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게 파는 거라도 낫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나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76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그 다음에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그래서 초과 수요를 보면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로 한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밑줄을 치는 거죠 거기를 76페이지 맨 상단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B번을 보게 되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시장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밑에 그림 밑에 가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균형 상태에서요 균형 상태인데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겠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줄어들면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수요에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이 됐었을 때 다음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거 여기 보면 그래프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한 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이 경우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공급에서 수요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겠죠 공급이 불변일 때 그럼 이거는 초과 공급이라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거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진 거니까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초 개념에서는 이거라도 정확하게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얘네들이 다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도 계산 논리도 역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계산 논리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들어가는 기본 과정에서부터 계산 논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다뤄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1년 쭉 하시면 웬만한 건 또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 주 전해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탄력성에 대한 걸 해요 경제에서는 또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기초 과정에서는 너무 깊은 것까지는 말고요 탄력성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늘상 당부드리지만 이번 주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역시 또 뭐를 해야 된다? 복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 보완제의 성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일단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균형에 들어와서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의 기초적인 내용까지 전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